왜? 야, 뭐하는 거야 지금? 귀찮냐? 난 우리가 아직 사귀는지 잘 모르겠어. 그럼 그만 사겨. 지랄을 해라, 지랄. 내가 어떻게 사귄 거지? 그냥 이제 화해하지? 쟤가 잘못한 거잖아. 너 근데 그걸 기다린 거 아니지? 처음부터 너 차려고 사귄 거잖아. 그런 짱년을 왜? 너 진짜 개 찌따 같아. 이 미친 새끼. 아, 씨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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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